안녕하세요 학원 여러분 우리말 알고 씁시다의 아나운서 장기현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무더웠던 날씨가 지나가고 어느새 본격적인 가을에 접어들었습니다. 특히 아침 저녁에는 쌀쌀해서 감기에 걸리실 수 있으니 외출할 때 얇은 겉옷 하나 더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말 알고 씁시다. 오늘은 학원 여러분과 함께 일상에서 흔히 잘못 쓰이고 있는 단어를 바로 잡아볼까 합니다. 그럼 오늘의 소중한 우리말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아시겠나요? 흔히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난 다음에 라는 뜻으로 그리고 나서 라는 표현을 자주 쓰곤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는 그림을 그리고 나서 라는 뜻으로 이 상황에서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그리고 나서가 아닌 그러고 나서가 맞는 표현입니다. 그럼 다음 표현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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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너는 왜 맨날 늦어? 아니 내가 늦으려고 한 건 아닌데 교수님이 수업을 늦게 끝내주는 거야. 여기 먹고 싶은 거 다 읽기야 내가 다 사줄게. 아싸? 야 근데 오늘 왜 보자고 한 거야? 그게 있잖아. 야 뭔데 그렇게 뜸을 들여? 무섭게. 아 왜 우리 주말에 하기로 했던 과제 있잖아. 그거 그냥 네가 다 하면 안 돼. 뭐? 그리고 나보고 다 하라고? 장난해? 아니 내가 주말에 여행 가보려고 해가지고. 택도 없는 소리 절대 안 돼. 아 한 번만 해주라. 아 한 번만 해줘. 잘 보셨나요? 흔히 많은 사람들이 이치에 닿지 않거나 그럴만한 근거가 없다. 또는 수준이나 분수에 맞지 않다. 라는 뜻으로 택도 없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택도 없다. 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으로 존재하지 않는 어휘입니다. 따라서 택도 없다가 아님 턱도 없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말 알고 씁시다. 오늘은 일상에서 흔히 잘못 쓰이기 쉬운 표현들을 바로잡아 보았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하고 난 다음에 나는 뜻에는 그러고 나서 이치에 닿지 않거나 근거가 전혀 없다는 뜻에는 턱도 없다라고 표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개강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새 중간고사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 좋은 성적 받기를 바라시는 학우분들께서는 벼락치기를 하기보단 미리미리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럼 학우 여러분들 모두 좋은 성적 받으시길 바라면서 이 시간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아나운서 장기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